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화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스승의 도움을 받고 귀한 분들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에, 어버이의 달에, 스승의 날에, 또 생신 때 다시 한 번 더 그 감사와 사랑, 은혜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왠지 감사라는 포장된 언어와 행사, 선물이 어, 이거 때우기식 감사인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가 되었으니 인사 치레나 해서 괜한 오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날을 챙긴 적이 없으신지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보여주기식 예물과 때우기식 재물을 받는 일을 겪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중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화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화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도 아주 단단히 나셨습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유다 백성들의 심보를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도 화가 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음을 책망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본문에서 망군의 여화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란 어떤 사람을 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 인격 성품 그리고 존재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망군의 여화는 이스라엘을 생명 내놓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라 함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능력자이시면서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고 주의 대적자들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권능자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절대 지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종기하심을 당할 자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 망군의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도 지어지도록 하였죠 정말 신실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을 종기여기고 감사를 드림해 최선과 최상을 다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향한 공경도 주인으로 모시 있는 자로서의 경유하는 태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거룩하시고 우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자녀에게 공경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 상사는 두려워하면서 오늘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경애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7절에서 8절에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한 것에 예들을 들어서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의 책망은 두번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죠 때가 되어서 해야 하는 관례적인 것이라서 늘상 해오던 것이라서 대충 형식만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총독에게는 결단코 주지 않을 것을 만왕의 왕께 마녀의 죽게는 아무렇지 않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는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의 예배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 번도 오늘 돌아 봅시다 예배의 태도 마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시간에 쫓겨서 예배의 자리에 점 찍고 오지는 않은지요 믿는 집안의 몇 대 손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집안 그래서 얼굴을 보여야 하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 오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현금은 어떠합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신지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 삶의 교훈이 되어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온전함으로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종기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전에 저희의 예배가 되landsha 아멘